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선유도서관의 트윈세대 공간 리모델링에 앞서 주민들에게 공간 구성안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가 29일 열립니다. 설명회는 29일 오후 4시 선유도서관 5층에서 열리며 선유도서관 운영 현황과 리모델링 추진 방향, 전문가 의견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됩니다. 모집 인원은 제한이 없으며 설명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28일까지 선유도서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QR코드나 유선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트윈세대 공간은 복층 547제곱미터 규모로 12월 개관 예정이며 트윈세대의 개성과 취향을 고려하고 트윈세대 공간의 창작존, 미술존 등 다양한 테마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트윈세대 공간의 창작존, 미술존 등 다양한 에너지와